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거 짜증나 이거 누가 갖다 놨어 어 진짜 이놈의 끼는 사그러들질 않네 있잖아 언니야 아빠 종수가 너도 해라고 묻고 가더라 여현영이 너 해 언니야 진짜? 고마워 고마워 언니야 고마워 고마워 맞아 자 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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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너희들하고 함께 공부할 친구가 있다 들어와라 어 얘들아 안녕? 난 이효리라고 해 어머 볼펜이 떨어졌네 야 야 야 니들 저 일이 뭔데 이게 뭐야 유현영 니가 제일 시끄러 어? 앉아 앉아 예 얘들아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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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년필이 떨어졌어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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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음 으으음 으음 으아 어머니 얘들아 조용히 좀 하실래? 내가 인사를 할 수가 없잖니? 자자자자 진정하고 자리에 앉아 자 효리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저기 여기 앉으면 되겠다 이 앞에 자리가 딱 비었네 효리 여기가서 앉아라 네 선생님 자자자 조용하고 이제 수업해야지 54페이지 펴라 54페이지 자 처음 왔으니까 이쁜 효리가 한번 읽어볼까? 네 선생님 love is real love is feeling feeling is love love is wants love is love is feeling is love is feeling is feeling is feeling is love is real love is love is 그 옷이 그 죄송해요 선생님 새로 전학을 와서 체육복이 없어갖고 이런 옷 입으면 안 되나요? 선생님 안되긴 얼마든지 얼마든지 입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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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김원님 하나 안전택시 야 어허 야 야 여기놔봐 야 됐어 어? 야 니들 너무하자 너무해 어휴 네 자 우리 학교 농구대표팀이 지역예산 나가는거 알지? 네 자 그래서 각반 대표로 치어리더를 뽑기로 했는데 우리 반은 누굴 뽑으면 선생님 어 김원희를 추천합니다 언니가 최고예요 원희 네 선생님 선생님 점수